공군이 지난 2일 18대 C2차 고등비행 수료식을 거행했습니다. 이날 수료한 조종사들 중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인의 길을 걷게 된 이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. 심예슬 중사의 보도입니다. 75명의 신임 조종사들이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목에 걸었습니다. 이들은 약 1년 8개월에 걸쳐 엄격한 비행 교육을 받았습니다. 이성용 공군 참모 차장은 이날 조종사들에게 직접 빨간 마후라를 메워주며 유사시 곧바로 실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전술 전기를 부단히 연마해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최강의 조종사로 거듭나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한편 이번 수료식에선 육군 장교로 복무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군 전투 조종사가 된 조흔목 중위와 배석환 중위의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. 이날 수료한 조종사들은 전투기 입문 과정 또는 전환 작전 가능 훈련을 거쳐 최일선 비행대대에서 연공방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.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.